어 좋아, 붓자리 이거 괜찮은데? 붓자리? 자, 11시님 우리 입구 좀 막을까요? 제가 술보라 자, 11시님 대답좀요 자, 일단 말로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자꾸 말걸면 또 싫어하긴 하는데 어, 자 입구 좀, 입구 좀 막아주세요 가능? 아! 님이 막으세요 아니, 그럼 내가 막으면 마린 와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막을테니 와주세요 자, 일단은 그냥 막으면 욕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입구를 뭡니까? 이따가 커뮤니티센터로 막겠습니다 베럭스 말고요 오케이, 오케이, 끝, 끝 자, 같이 잘 삽시다 어 자, 좋아요 일단은 저희 팀이 입구를 막자고 막아준다 하니까 아니, 베럭을 왜 이렇게 지으지으세요? 자, 약간 좀, 약간 뭡니까? 이렇게 좀 어, 저 꼭 살려줘요 아, 네 아, 네 오케이 일단 막을게요 자, 이게 심지티가 아니라 어? 만약에 상황이 안좋으면 날 버리겠다 마인드 같은데 이게 자, 마빈이 좀 바로 와줘요 나 위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번 욕먹겠는데 좋아요 자,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저희 팀이 좀, 되게 지금 짜증이 났습니다 자, 어란시가 짜증이 좀 난 상태야 확실히 짜증이 많이 났어, 지금 자, 포로바나 잡았고요 자, 빨리 와줘 빨리 와 아, 한 번 더 동맹 풀 것 같아서 그만하자 퍼민트가 내 집이 좋아서 막으면 좋아요 마린, 펀 왜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쏴 총 쏴 없어? 어? 괜찮 내가 내가 괜찮아 할만해 어? 나 믿어 펑크 하나 지어가면서 내가 내가 탱크 괜찮아요 아직 모릅니다 그쪽 화면드가 피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후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단 말이야 하하핳하핳하 아니야 아니야 어 나이슬럿 가자고 고 나는 멀티 먹을게 자 상태도 탈인거 같으니까 아 잠깐만 이러면 공중으로 가야되는데 자 자 제가 공중으로 갈게 공중 나만 믿어 나 발키리로 다타시 유탈 제거함 아니야 믿어봐 어 엠베드 지웠자 엠베드 내가 잘할게 어 아니야 괜찮아 어 너무 구박하지 말아봐 나한테도 작전이 있단 말이야 어 할만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털을 지워주면서 내가 발키리도 상대에 뮤타만 잡아주면은 나쁘지 않거든 땡크도 해줄게요 땡크도 나중에 땡크까지 네 이제 탈이 뜰거라 좀 있으면은 뮤타대비를 좀 할께요 뮤타대비를 해주면서 자 털렛 2개까지 가고요 안마는 나라 지워주고요 자 발키리 공기력까지 아직 모릅니다 어 이게 분리해 보이지만 센터를 잘 뚫었기 때문에 어 럴퍼네 오케이 자 이러면은 탱크로 바꿔줄게 탱크 자 내가 스캔 2개 달게 형들 자 배슬까지 가줄까 배슬까지 자 탱크 일단 찍고 탱크로 방어해주면서 내가 배슬탱크 스캔함 똑같이 먹어주고 자 이게 절대 나쁜 사항이 아닙니다 어 괜찮아요 자 이거는 제가 욕먹을 사항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나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에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합을 짜 싸고 있죠 저도 제가 좀 뒤집같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땡크 찍었고 배슬도 나오고 있고요 입구에 터렛까지 하나 해주고요 자 스캔도 2개 바로 달아줄게 최스캔 자 스캔을 달아주고요 아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로 앞바닥에 있으니까 스캔도 뿌릴 수 있고 땡크도 금방 모이고 배슬도 빨라 자 스몰드 해주고요 배슬 찍었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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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탓이야 스캔 필요하면 말해 바로 뿌려줄게 11시 11시 마린콘 좀 잘하고 좀만 더하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욕먹기 전에 동맹 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수위를 좀 높이고 싶은데 더 이상 하면 동맹 풀 것 같아서 아 어때 스캔 타이밍 어제 아 진짜 칭찬 받으면 안되는데 아 진짜 칭찬해 버렸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괜찮다고 지금 진심으로 니가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거를 제정 짓냐 지금 드랍데비를 해줄게요 드랍데비를 해줄게요 이게 아닌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근데 이거 울트네이션 불만이 쌓여야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쯤 짜증이 나가지고 뭐하냐고 왜 멀티만 먹냐고 욕을 해야되는데 이거 어 아 이거 여기로 끌어주기 이게 아닌데 이게 스캔 셔틀로 하나 나를 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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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로 이데디를 걸어보자 마리나미딩한테 이러면 욕을 먹을 수 있거든 좋아 상황은 좋거든 컴맨트 센터 4개까지 먹어줄게요 4개까지 멀티 4개 먹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 컴까지 져보겠습니다 한번 이러면 좀 약간 힛도 나갈 수 있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물량 뽑는데 나는 멀티먹고 있기 때문에 어우 좋아 하나 줄까? 어 네 자 이디디 업그레이드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마리나미딩 덜어버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욕을 안하네요 근데 멘티를 잡아버리는데 맘으로 자 이제는 우리팀이 좀 무서워서 나한테 욕을 못하려나? 11평 고수네 형 근데 궁금한게 있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줘 팩트로 어 내 플레이 어땠어? 솔직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내가 일꺼 같은데 아까 시키는거는 졸라게 시키고 뭐만 물어보면 욕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얘도 나쁜느낌이 뭐냐면 지 필요할때는 계속 날 시켜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겁나 뭐라그러고 스킨도 나한테 끌리라고 그러고 솔직히 나는 시키는거 다 했거든 한번도 불평 안하고 아까부터 내가 말만 하면 나는 시끄럽다고 그러고 내가 말하면 대답 안해주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팀 유골할 수가 없죠 저한테 이제 네 더이상 굿굿도 이러고 앉아있네 굿굿 그래 굿굿 맞장구 쳐줍시다 11시가 잘해석인건 맞으니까 자 11시가 어쨌건간에 어? 이게맞아 기분이 좋아졌죠 마지막에 어 아 이게 아홉시에 우리 신임은 칭찬받고 난 욕만 먹었네 근데 욕만 먹었네 욕만 먹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